나의 흑어운 바람이 깨니 너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엄마의 문제 영어 공부 그냥 하려니까 막막하네 영어도 플랜이 필요해 영어 한 장 할래요 영어 한 장 할래요 그 입술 꼭 깨물고 용기는 그 말 매일 한 장이 나도 모르게 말을 하게 해 오늘 한 장이 내 일실력으로 영어 한 장 할래요 나랑 같이 할래요? 서울대 출신 브레인이 개발한 뇌새김 더위크 그 입술에 대한 정신이 누구야? 일단 뇌새김 더위크 그 입술에 대한 정신이 누구야? 아들새김 더위크 그 입술에 대한 정신이 누구야? 그 입술에 대한 정신이 누구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